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니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사 평안과 즐거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가을의 날씨가 조금 더 두꺼운 옷을 입게 만들며 빨리 저무는 해가 한 해도 저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드림을 보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며 후회가 남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의 가정을 잘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따뜻한 말과 마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공위를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물자를 가로막고 있기도 하며 서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식량을 나누기조차 어려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평화와 굶주림이 없는 풍요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게 하시며 관용과 섬김에 마음을 갖게 하사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림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크고 작은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을 주사 더 이상 아픔을 당하는 가족이나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 위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 오히려 한민족이자 형제와 자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백여 년 전에 민족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솟아올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들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에 보내주신 단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감당하는 모든 목양의 사역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순적하고 평안한 사역들이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양육되고 성장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이웃사랑에 힘을 다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변 이웃과 사회에 나누며 허락하신 이 땅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중 육심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나 육의 아픔은 여우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로 인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겐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으로 인해 절망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들이 잘 해결되어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사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국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28장 말씀입니다 욕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를 손에 대고 산에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열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안을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친하다 해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와 같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서 처음 교회에 전도해 왔으니까 수련회를 같이 간다 해가지고 가기 전에 조편성을 제가 좀 주도해서 해줬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클래식 전공이고 음대생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전공이 있는 사람들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 클래식 좋아하고 음대 전공인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 그 곁에다가 조를 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조 좀 바꿔줘 그래서 왜 그래? 물었더니 누가 자기를 가장 재미없는 조에다 넣어놨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너 음대생이잖아 거기 잘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은 늘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온다면 언제겠습니까?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길 때가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길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여길 때에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여길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과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죄인 하나님과의 동급이다 아니 동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욕계에서 이야기하는 욕과 친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욕과 그들의 논쟁을 보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 설명이 될 때에 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알모르 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해도 지금 우리가 논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사비구처럼 넣은 본문이 바로 오늘의 28장입니다 27장까지는 욕과 친구들의 논쟁이라면 28장은 욕기를 기록한 그 저자가 욕과 친구들의 대화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잠깐 넣습니다 그리고 28장을 중간에 삽입함으로 서로의 주장들이 또 서로의 지혜라 여기는 그러한 논쟁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지혜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오류임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28장은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누면서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의 가치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거야 이만큼 없기 어려운 거야 좋은 거야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는 보아도 찾기도 하고 인간의 불굴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으로 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 또한 세상의 어떤 보아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지혜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참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아무리 깊이 숨겨있는 광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의지만 가지면 그 광물을 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며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이 불가능한 일들을 넘어서고 예전보다 발전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혹자는 말하기를 누군가는 그래요 인간이 신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불안전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함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불안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비를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지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검도 있으며 이 본문은 최고라는 과정을 묘사하는 본문으로 음식은 땅 위에서 식물을 취함으로 얻기도 하지만 반면 광물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좀 독특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고대에는 고대 안반 속에 박혀있는 광물을 캐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서 그 돌들을 엄청난 열기를 통해서 가열한 후에 돌이 뜨거울 때쯤에 찬물을 갖다가 확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이 쨍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을 캐낼 수 있다고 하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까지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 표현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당시 돌을 캐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얻고자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더해서 모든 걸 얻어낸다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청옥 그리고 사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혜와 연결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와 같은 청옥과 사금 귀한 것을 얻는데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청옥과 사금보다도 더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과 13절을 통해 지혜를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면서 지혜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위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사탕을 손에 쥔 채 뒤에다가 숨기고는 웃으면서 귀여운 손주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가 사탕 어디 있을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로 귀여운 손주에게 아기에게 사탕 어디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곤 빵긋 웃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에 숨겨뒀던 사탕을 내어줍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사탕을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숨기셨을까요? 손주에게 주지 않으려고 사탕 어디 있을까? 물어보셨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주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자 함은 마치 할아버지와 같이 뒤에다 숨기시면서 지혜 어디 있을까? 라고 우리에게 웃으시며 묻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와 같이 다가옴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은사는 어디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방긋 웃으면서 하나님 주시지요 하는 것 뿐입니다 안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기 하심을 통해서 주고자 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할아버지 손에 있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요 라고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이 자세를 낮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에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것과 중년의 아저씨를 데려가는 것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놀이동산에 아저씨를 데려가면 태도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다 타봤어 다 해봤어 하며 즐기질 못합니다 저 느낌 알아 저거 다 알아 그런데 어린이를 놀이동산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지요? 처음 보는 놀이기구에 기뻐서 놀라서 자빠집니다 우리는 아저씨 같은 태도로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대함이 아닌가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뚱한 표정으로 아 그거 예전에 받아 봤어요 아 그거 다 압니다 아 안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떠한 걸 내어주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놀라며 기뻐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물의 28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가 적혀있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까 경외 라고 했죠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깜짝 놀래드린 것 이게 바로 경외 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우리는 그 앞에서 예전에 있던 것처럼 다 압니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새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춰서 놀라움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늘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말씀이겠죠 들렸던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는 말씀도 들리는 말씀도 늘 놀라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조금 잘못된 겁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혜는 구해서 얻는다 라기보다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춘 올바른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혜로움을 인정받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말씀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를 묘사하기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출처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 그 어떠한 존재나 멸망과 사망이라 할지라도 육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이 지혜를 알 수 없되 28절 그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과 친구들의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나 하나님 다 알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겁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옳은 겁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의 출처가 숨겨져 있는 것만 말하여 왔으나 이제는 지혜의 근원의 하나님임을 여기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땅을 감찰하시는 분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분 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그나마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를 경애함이 지혜요 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갈망하는 것 아니요 올바른 태도를 통해 그분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경애감을 가지고 놀라움을 가지고 낮아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부여받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안다가 아니라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이 가장 좋지 않을까 또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